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. 어김없이 3월달 모의교사 또는 3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일단 이 해설강의 또는 총평을 일단 보게 된 친구들이 많을 건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난리도 아니거든요. 자 지금 이제 뭐 20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, 22년에서 거의 2년차가 되었는데 자 거의 일단 뭐 이제 사그러들 기미가 없고 거의 지금은 극대 또는 최대인 상태가 되겠지.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험에 현장가서 못 치른 친구도 있을 거고 자가격리 상태인 친구도 있을 거라서 현장가격이 많이 안 느껴졌을 거니 자 어차피 이제 3월 시험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자 제가 나름 시험에 관한 소감을 하시 말씀을 드릴게요.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. 자 없이 3월 시험은 공통과목 자체만 집중이 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기 때문에 선택과목은 가볍게 패스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. 자 그렇다고 선택과목 버리자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. 자 우리 3월 시험은 선택과목 시험 범위 너무 좁기 때문에 공통은 수학원과 수학2에서 전범위를 다 치르니까 아무래도 실력 점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시험지를 풀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일단 들었을 거야. 공통 쪽에서 이래저래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자 나름 꽤 복잡하고 까다로워요. 뭔가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조짐은 자 내 생각 보통 이렇거든. 뭐 3점짜리는 쭉 잘 넘어가시다가 자 8번부터 시작해서 살짝 조금 이제 애매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. 자 그러다 보니까 8번 9번 10번을 손 벌벌 떨고 11번은 당연히 좌표계산인데 이게 뭔가 일단 고민하다가 일단 패스하시고 12번도 일단은 뭔가 이제 익숙한 것 같으면 잘 안 풀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거든. 자 그러다가 13번 14번 해가지고 자 이 몇 페이지 5페이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. 뭔가 될 듯한데 설마 이런 느낌이거든. 이것까지 시키나를 정말 시키는 자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뭔가 아이디어는 잘 떠오르는데 계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검증도 많이 하셔야 되다 보니 실전에서는 답을 내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고 자 이 모든 과정을 싹 다 거쳐야지만이 답이 나오는 약간 예민한 문제들이죠. 13, 14는 실제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아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아서 뭔가 공통을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서 선택과목을 못 건드린 신고도 많을 거예요. 근데 전략을 좀 소개를 할게. 뭐 앞으로 시험이 이렇게 될지 6월달 시험 아직 치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장담은 못 드리나. 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야. 자 너무 이제 뭐 14번 15번이나 21번 20번 집중하지 말고 자 항상 시험은 점수를 까나가는 게 아니고 0점에서 점수를 따나가는 게 맞는 전략이니까 자 앞에 쉬운 선택과목에서도 3점짜리나 2점짜리를 우선적으로 일단 네가 세이브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4점짜리를 풀어나가도 방법이니까 자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굳이 문항보는 1번부터 30번까지 이 순서대로 풀어야 됐다는 생각을 버리셔도 크게 나쁘지가 않겠죠. 요정도 일단 기본적인 태도가 될 거고 자 그리고 3월 시험은 뭐 매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리거든요. 시험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뭘 잘 알고 뭐가 내가 잘 모르는지 자 뭐가 내가 부족한지 자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계산하는 게 부족한지 등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. 자 뭐 다른 과목까지는 아직은 못 챙기겠지만 자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매번 3월 시험은 약간 좀 변칙이 있거든요.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. 자 문제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지금 와서 문제가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 본인이 시험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느꼈을 거니까 충격요법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싶죠.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자 결론을 잘 말씀드리면 3월달 시험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잘 봤다고 또 이제 막 또 파워숄더 이러고 다니시면 안 되고 오늘 못 봤다고 아 또 옌병할 나의 인생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.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 공통시험부터 한 가지 좀 보면서 일단 갑시다. 자 해설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 공통에 해당되는 수학원과 수학토가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나의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 이 문제가 뭐 드릴 문제였거나 아니면 그냥 엔제 일단 한 문제였다고 치면 문제 하나씩은 참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 일단 담아놓으니까 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. 자 먼저 13번부터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. 자 13번은 등차수리의 한 문제가 되고 제가 뉴런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원점을 지나간 이차수를 그려놓고 케이스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때에 따라서 시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 했던 것을 정말 거기까지 끝까지 다 물어본 거고 계산까지 완벽하게 하셔야 돼서 뭔가 좀 짜증이 났을 거야. 자 분명히 이랬을 거거든. 자 하나만 좀 예측을 한번 볼게요. 이 대칭에 맞는 그래프를 딱 찾아서 답을 일단 딱 하나만 구하면 6이 나오거든. 근데 그 다음 것을 구하기 쉽지가 않은데 답이 아주 교묘하게 싹 다 6보다 큰 상태라서 이게 뭐지 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또 기하적으로 파악할까 하다가 오히려 그냥 저스트 계산을 밀고 가는 것이 나으니까 자 결국 이 체육하는 거랑 자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것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뭐 이제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이렇게도 시킬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은 괜찮으시겠죠. 자 나쁘지 않을 거고 자는 14번이 문제거든. 아마 요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보기가 14번의 디귿인데 자 그 제가 해설지를 한번 봤거든요. 뭔가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나가는데 뭐 그런 흐름도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. 근데 제가 이제 일단 해설을 일단 해드릴 때는 디귿만 단독으로 일단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디귿 자체로도 이 문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조악하거든. 기억하고 니은은 사실 디귿을 풀 때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. 단독으로 일단은 세 문제라고 일단 봐도 나쁘지 않을 거고 뭔가 분명히 이럴 거야. 존재한다고 하면 무조건 참이다 라는 또 이제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작년 수능에서도 아니었잖아. 자 무조건 존재한다고 참이다. 그건 수학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니가 검증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자 이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일단 고민을 했을 거야. 기억이 있는 디귿은 아 이게 답이 5번일지 아니면 2번일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일단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자꾸 출제자랑 심리전화 하시면 안 되고 니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. 어쩌면 디귿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릴 거고 자 그러면서 약간 좀 허무했던 게 15번이거든. 아마 이러셨던 거 같아. 출제를 다 해놓고 일단 보다 보니까 문제 별로는 나쁘지 않은데 15번까지 어렵다고 치면 아 이게 시험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15번은 전형적으로 우리 드릴 1과 드릴 2랑 드릴 3과 그 다음 뉴런에서 일단 전형적으로 다룬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일단은 이 빈칸이 없더라도 문제를 잘 푸셨겠죠.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일단 제가 패스를 할 거고 자 그 다음 주관식을 넘어가면 그 앞쪽이 계산하는 문제로 만만치 않다가 자 20번의 수혈 문제가 나오거든요. 근데 수혈은 내 생각은 그래. 약간 과열된 상태야. 제가 이번에 이제 올해 그 뉴런에서 이제 점화식 관련해서 자 여러 가지 수혈 관련해서 설명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드렸거든요. 그 모든 케이스를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? 하나씩 쭉 써봐도 좋고 미지수를 잡아도 좋고 아니면 역추적해도 좋으니까 그냥 전형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으시겠지. 답은 그냥 깔끔하게 딱 하나만 나오고 자 뭐든 간에 이거는 그래도 훈련이 됐으니까 잘했을 거야. 근데 짜증이 나죠. 자 이유는 간단해. 어차피 중간에 한 번 틀리면 계속 다 틀리거든.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번에 일단 잘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21번이었어.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뭔가 그래프를 그릴지 아니면 계산할지 이거의 판단도 명확하셔야 되고 자 이 문제는 처음에 그래프로 접근을 하려다가 어 이게 상황이 일단 만만치가 않네 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프는 버리고 계산을 몰고 하자 한 친구들은 성공해서 맞췄을 거고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친 문제가 되겠죠. 자 21번 난이도 만만치 않아요. 자 그러다가 제가 일단 해설할 때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2번이 아주 깔끔하고 구성지게 잘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래 아마 이제 공통시험지 만들면서 가장 힘을 많이 쓴 문제가 22번이지 않나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설지를 또 봤더니 거의 또 난이하 연득이거든요.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일단 핵심이야. 그 부정접근 시계, 미분 가능성의 판단이 우선이 되는데 그 인테그랄 안쪽에 있는 시계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적분한 결과 역시 다항함수가 되시면서 미분 가능이니까 그 절대값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. 이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. 자 이래야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고 그러면 전반적인 소감은 문제가 일단 다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어려워. 이거 한 시험지에 이렇게 일단 모아놓으니까 보통의 학생들은 아마 공통까지 일단 풀고 나서 선택 시험지를 볼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지. 자 이렇게 일단 결론 내립시다. 각 문제가 가지는 난이도의 학습보다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점검하고 내가 뭐가 일단 부족하고 어떤 파트에 해석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거겠죠. 자 이 정도 일단 공통에 관한 얘기가 되고 난이도는 만만치 않았다는 거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죠.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딱 합시다. 자 선택 확률통계는 자 선택과목 3개 중에서 확률통계랑 미적분 기하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된 과목이 확률통계고 밸런스도 잘 맞추셨고 물어볼 걸 아주 깔끔하게 다 물어보셨거든요. 자 그래서 확률통계는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자. 자 분명히 이제 확률통계 선택과 친구들은 또 열정적으로 확률통계를 잘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자 분명히 이 확률통계 시험지의 난이도를 아예 못 느낀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공통에서 헤매다가 시간이 없어서 27번까지밖에 못 본 친구도 있겠지만 자 이제 이렇게 일단 생각할게요. 6월달이건 9월달이건 수능시험에 관해 자 특히나 확통 친구들은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확률통계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어렵게 느껴지니까 정말 다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.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28번도 마찬가지고 29번 30번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니 자 제가 해설강의 잘 해놨거든요. 자 잘 확인하면서 아 이렇게 일단 풀 수 있건 느껴지시고 가장 현실감 있게 푸는 게 좋은 능력이 되겠죠. 그럼 내가 또 걱정돼요. 또 확통 친구야. 분명히 또 공부를 안 해요. 근데 이들의 일단 고민도 이해는 되거든. 뭔가 내가 공통을 살려야 될지 아니면 선택을 살려야 될지 고민이 많겠지만 자 결국엔 둘 다 다 살리셔야 되고 그 작년에도 이제 그 문과계열 입시한 거 보면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다른 과목을 잘 못 받아도 심지어 영어가 2등급이라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그런 매직이 일단 발생하니까 이 확률통계 선택에서 공통을 담아줬다는 거 엄청난 거니까 이래저래 일단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. 자 어쨌든 문제는 일단 깔끔하게 좋았다는 거. 자 이어서 이제 미적분을 일단 갑시다. 미적분은 결론을 이렇게 일단 낼게요. 지금 이 시험지 자체의 미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뭐 난이도가 어렵다 싶다를 따질 것도 전혀 없고 범위가 급수도 안 들어갔거든. 그냥 수혈의 극한 앞부분이니까 원래 그 수혈의 극한에 예전에는 나형 시험이 있던 거라서 그냥 저스트 계산밖에 안 되고 기본적인 개념의 확인인데 자 제가 총평에도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던 것 같아. 이번 선택 시험지에서 특히나 미적분은 3점짜리 2점짜리를 계산하는 문제거든. 자 이걸 푸는데 뭔가 좀 막혔거나 어 이게 뭐지 했다면 자 개념이 부족한 친구니까 개념부터 우선적으로 일단 채우셔야 되지 않을까. 자 그리고 28번, 29번, 30번에 자 뭔가 이제 4점짜리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저스트 계산밖에 없어서 자 이걸 잘 풀었다 못 풀었다 가지고 내가 미적분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 봤으면 잘 본 거고 못 봐도 괜찮아요. 어차피 이거보다 더 주된 단원이 함수의 극한 미분인 적분 그리고 급수 활용까지가 되니까 자 그 정도가 일단 나오지 않았으니 전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생각하자. 오늘 미적분 못 봤다고 해가지고 어 나는 이제 미적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. 책의 표진만 보고 아 난 이 책과 맞지 않아 이거랑 똑같으니까 아예 섣부른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니 아무리 미적분 같은 경우 4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. 6월달이나 9월달 또는 7월달 정도 가야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전범위가 나오면서 내가 이 파트를 잘한다 못한다 이제 못한다 판단이 일단 될 거니까 지금 와서 일단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거지.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싸우고 있더라고 미적할까요? 기여할까요? 뭐 작년에는 뭐가 유리했는데 없어요. 그냥 본인이 일단 선택 잘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 선택과목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공통을 깔끔하게 다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겠지. 자 어쨌거나 올해 미적분 특히나 3월 미적분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패스해도 일단 나쁘지 않겠죠. 자 나쁘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 기하로 일단 넘어갑시다. 자 기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냥 적당했는데 뭔가 계산의 이례절을 좀 시키거든. 자 이제 좀 주된 문제가 3문제고 28, 29, 30 중에서 가장 수능과 평가 안에 나름 일단 가깝게 출제가 된 문제가 28번이에요. 자 이 문제가 가장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 29번은 어려운 건 아니고 전형적인 상태인데 포장을 조금 어설프게 해놓은 상태가 되고 자 30번은 뭔가 이제 비주얼이 약간 좀 압박이긴 하지만 그냥 정의에 맞게 폭밀선에서 1대2의 비율관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등등 맞춰서 계산하는데 자 이거 이제 제가 해산하는 거 잘 보셔야 돼. 이 30번 계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썼거든 피타고라스를 쓰긴 썼어요. 자 근데 제가 노베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피타고라스의 수정도는 어느 정도 일단 기억하는 거 나쁘지 않고 아니면 자 뭔가 계산하는 게 일단 부담스럽다고 치면 당연히 좌표까지 활용할 수 있다. 자 이 정도를 일단 다 보시면서 일단 가실 시험장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될 수 있으니 항상 두 가지 정도 일단 챙겨놓고 일단 가셔야 되지 않을까. 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정도 되니까 많이 어렵진 않지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. 지금 이제 요 기아 시험지까지고 아 나가 기아를 잘하네 기아에 맞네 안 맞네 를 따지기에는 안 나온 게 너무 많거든. 2차 곡선에 접선도 안 나왔고 벡터도 안 나왔고 공간도 당연히 일단 안 나왔으니까 자 전반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따지기에는 약간 좀 함량이 부족하다는 거지. 자 그래서 그냥 요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자. 뭐 네가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자 확률통계 제외하고는 자 공통까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 되신다는 거. 자 일단 보면서 마무리 일단 하면서 일단 갑시다. 자 매년 일단 말씀드리는데 3월 때 시험은 난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.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. 내 지금 강사 생활 십몇 년 하면서 3월 대비 모의고사 이런 거 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이유는 간단해. 이 시험 자체에 크게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럼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. 이 수능 공부를 분명히 이제 대부분의 고3들은 예비 고3들은 이제 12월 말부터 그냥 이제 퉁쳐서 1월이라고 생각하자.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1월이 되고 2월이고 지금 3월이야. 근데 뭐 3월 달에 계약하고 나서 지금 뭐 공부 일단 많이도 했겠다. 자 별로 시간이 일단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압축적으로 배워나간 이 과정에서 다지기까지 일단 된 친구는 재수 이상 말고는 잘은 없을 거야. 근데 아무래도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고3을 타겟으로 일단 내기는 하셨겠지만 자 그건 상관없이 3월 시험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 매년 뭐 질문하는 거 똑같거든요.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3월 달 시험이 수능까지 가나요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. 근데 어차피 시험의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 그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냥 학력평가를 일단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수학시험 한정식 이렇게 있다는 생각하자. 오늘 본 시험지는 그냥 엔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뜯으면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자 시험지를 전체를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만큼을 컨트롤 못했나 하기에는 약간 시험지가 너무 빡빡하게 구성이 되었으니 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3월 시험으로 선택과목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. 아마 학교에서도 분명히 분위기가 이랬을 거거든. 공통을 풀고 나니까 선택까지 갈 시간조차 없어서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분명히 일단 고민이 많았을 건데 자 어찌거나 나름 일단 교훈이 있을 거니까 그 정도 일단 보는 게 맞지. 뭐 이것 가지고 뭐 내가 이제 기아가 맞네 뭐 확통이 맞네 미적이 맞네 따지기에는 너무 함량이 부족한 시험이었다는 거. 자 그 점은 일단 계속 반복되는 얘기 드리는 거고 자 어찌거나 중요한 시험은 6월달 시험이죠. 자 지금 이제 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. 거의 이제 3월 말이고 이제 뭐 다음 주 지나면 이제 4월이 일단 되는데 자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이제 불만이 아니고 이제 좀 힘드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좀 시기를 일단 봅시다. 지금 3월이거든요. 제 기준에서는 어차피 이제 오늘 그 드릴 관련된 수학투랑 확률통계가 개강하면서 완강이 일단 된 상태니까 뭔가 이제 남들이 드릴을 하니까 아 나도 드릴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.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빨리 가는 것은 자 나는 여러 명을 커버해야 되니까 진도가 느린 친구도 있을 거고 이미 일단 끝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 뭔가 이제 다 지낸 친구도 있을 거니까 여러 명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나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일단 느끼지 말고 본인이 이제 실력과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일단 잘 알고 있을 거니 자 그냥 본인 능력에 맞춰서 일단 가는 게 맞지 않나. 내가 가는 거 보면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던 거 말씀드릴게요. 오늘 시험 뭐 잘 보건 못 보건 아무 상관없어. 잘 봤다고 막 또 이제 막 뽕에 차서 이러지 말고 못 봤다고 너희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남은 시험은 6월달이니까 6월달에 최대한 집중하는 태도가 훨씬 더 좋겠죠. 자 이제 시기를 한번 봅시다. 3월달 다 갔다고 치고 4월이 있고 5월이 있고 자 그 다음 6월이 있는데 6월 초에 어차피 6월달 시험이니까 자 너네한테 풀로 뭐 중간고사도 일단 있고 기말고사도 있겠지만 다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. 자 이걸 맞춰서 6월달 시험에 전력지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죠. 뭐 중간에 4월달 시험을 보도 또 기분이 한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나 자 그럼 상관없이 평가한 시험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남은 기간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아직 많이 남았던 것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. 자 오늘 말씀드리고요. 자 이제 이 정도 일단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내가 이제 3월달 시험 관련해서는 특히나 별로 할 말이 없어. 자 이유는 뭐 이제 문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일단 다 떠나서 시험 자체의 의미를 너무 일단 두 개도 그렇고 안 두 개도 일단 그러니까 자 오늘 본 시험지는 아 그냥 괜찮은 문제가 나온 N제 1부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제발 겸손하게 일단 공부하시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뉴런이건 시발점이건 수분감이건 몇 번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자 계속 보면서 본인이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고3들은 이제 다들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하니까 아 이제 내가 공부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일단 너무 집중을 하는데 원래 공부의 70%는 네가 모르는 걸 해야 되고 진도가 빨리 나갈 필요는 없어. 네가 몰랐던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시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징계한 시간이고 아는 것만 계속 보면 시간 보내는 것은 자 너는 기계가 아니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. 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. 모르는 걸 7정도 아는 것을 2정도 그리고 너무나 잘한 건 1정도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맞고 그래야지 원동력이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자 그러면 뭐 제가 다른 과목 상황까지 모르겠으나 자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어쨌거나 만만치 않았다는 걸 느꼈을 거야. 자 그럼 요렇게 일단 생각하자. 오늘 시험 결과 어떤지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으니 자 본인 상황에 맞춰서 6월달 시험의 1차적으로 잘 본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자 그 정도에다 말씀드리고 자 뭐든 간에 오늘은 쉬세요.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.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. 자 저는 이제 해설 강의 다시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다음에 또다시 일단 6월달 시험 때 보도록 합시다.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.